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 같으면서도 암울하고 동시에 아휴 내 새끼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 마저 드는 그런 복잡 미묘한 사연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취집조차 안되는 백수 딸내미 원제. 원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백수 딸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낳아도는 사연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 남편이랑 시대 그리고 저희 친정 모두 평안하고 화목한 집안이에요. 양가 부모님들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거기에 남편과 사이도 좋으니 더 이상 바랄게 없죠. 나는 참 복도 많은 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그랬는데 사춘기 때도 말썽을 안 부리던 딸 때문에 제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저희 딸이요. 정말 어렵게 생긴 자식이고 특히 양가 모두 워낙에 손이 귀해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 오지게 받으며 자란 아이입니다. 다들 그랬어요. 정말 뭐라도 더 하나 사주고 싶어 했고 한 번이라도 눈길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집안 어른들 또 이모들 고모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행복하게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애가 심성도 착하고 정말 영특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0위권 안에서 성적이 머물러 있었고 뭐 고등학생 때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쭉 우등생 계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워킹맘이던 시절 그런 엄마를 위해 집안일도 자기 스스로 도와주던 너무나 착한 아이였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딸이 일단 너무나 귀한 자식이기도 하고 또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거 강요한 적도 없고 특히 고등학교 때 성적 많이 떨어졌을 때도 당황하는 거 없이 괜찮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원래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는 법이야. 그러니 우리 꽁꽁이 절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대학이 인생 전부는 아니다. 이러면서 달랬어요. 진짜 하늘에 맹세코 정말 단 한 번도 저희 부부는 애한테 하급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가끔 눈물 나게 쓴소리하고 혼을 낼 때도 있지만 그런 훈육은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했을 때 또 부모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갔을 때 등등등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만 그랬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몇 년 전이죠.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요즘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학벌, 고스펙들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인 걸 안다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런 현실과 부딪힌 거고 저희 부부는 괜찮다. 요즘 누구나 다 힘들다. 이러면서 딸아이한테 용기를 줬지만 뭐랄까 딸의 좌절감은 저희 부부 생각보다 더 컸던 건지 뭔지 애가 어느 순간부터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니 지금은 그냥 동네 백수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아무리 속이 답답하고 문드러져도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보겠어요.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정신 차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애가 정신 승리를 해요. 즉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엄마 있잖아 내 친구 꽁꽁이는 나처럼 맨날 집에서 놀면서 엄마 설거지도 한 번 안 도와준대 그래도 나는 다 하잖아 정말 기특하다 그치 내 말이 맞지 히히 엄마 저거 좀 봐봐 TV에 저렇게 사람 죽이는 걸 보라고 요즘에는 정신 이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나쁜 짓만 안 하고 살아도 1인분을 하는 거래 나처럼 20살도 아니고 나이 서른 넘은 자식이 해맑게 웃으며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 마음 갈기갈기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눈치를 안 줘도 자기 혼자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 딸밖에 없지 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저희 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안 좋은 상황들과 안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나는 집에서 지금처럼 착하게만 있으면 됐지 취업하고 결혼하고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 분이 딸인데 안 그래? 이런 게 애 마음 제일 밑바닥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아차 싶었던 저는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기는 돈 같은 게 아예 필요 없답니다. 하긴 그래요. 맨날 집에서 TV나 보고 게임하고 주는 밥 먹고 사니까 돈 필요 없을 만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럼 자기 개발이라도 해라. 영어 학원이든 자격증 학원이든 가봐라. 니가 취업을 하고 싶은 회사 준비를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을 해도 어 뭐 그래 하긴 해야지 이런 말뿐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폰만 보고 놀아요. 저희 부부는 말이죠. 원래 한 55쯤 되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해가지고 같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그런 약속을 30년째 하고 살았어요. 정말 이거 하나 생각하면 남편도 새벽같이 출근을 했고 저도 수술 전까지 워킹맘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쓰고 아이한테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그런 게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 두 사람 오손도손 손잡고 여행 다니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크루즈 적금도 넣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딸을 30대 40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부부 죽기 전까지 평생 키워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니 그런 확신이 들면서 제 눈앞이 깜깜하고 암울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남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여행은 못 다니겠는데 미우나 공우나 하나뿐인 새끼인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지 어쩌고 써 이러면서요. 요즘 저희 딸 입버릇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랍니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압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걸요. 그런데 이젠 그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정말 잘못 키운 겁니까? 저희 딸은요.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사랑 우지게 받으며 자랐고 또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그런 상처도 없어요. 남들보다 많이 넘치진 않아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면서 정말 소위 팔자 편하게 자란 애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버릇없이 자란 아이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 스스로 엄마 집안일 도와주던 그런 야무지고 착한 애입니다. 취업과 사회생활 이런 건 제대로 아니 아예 시작도 안 해봤으면서 그냥 준비 과정에서 무너져 내리면 모든 걸 포기하고 평생 이렇게 엄마 아빠랑 복숭아나 먹고 같이 TV보고 살 거라고 하는데 애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제 동생 그러니까 애 이모 말로는 애가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우울증 같은 걸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는데 글쎄요. 솔직히 식하게 잘 살 수 있게 나름 노력하면서 같이 요리도 하고 어떤 야채 채소가 더 좋은지 또 어떤 생선이 더 싱싱한 건지 그런 거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잘 지내왔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오직 하나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제 딸이 철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40대가 돼서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딸 나이 또래의 친구분들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저희 딸 마음을 저한테 설득 좀 시켜주세요. 요즘 딸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요즘 TV 뉴스에 청년 실업자 이런 소리 나올 때마다 저봐 결국 다 그렇다니까 나랑 똑같아 이런 말 하는 딸내미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아예 한숨조차 안 나옵니다. 댓글 1번 이건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다 엄마한테 우울증 오겠다. 아니 이미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심하게 돈, 시간, 체력 거기에 자기 생명력까지 다 바쳐서 정성스럽게 자식을 키워도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너무 슬퍼요. 자식이 부모를 고를 수 없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모도 자식을 고를 수 없다는 게 참 뭐랄까. 저기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죄 없어요. 2번 자기 부모한테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딴 말하는 자식들 많이 있죠 요즘에? 그런 애들한테 반대로 야, 니네 부모님도 너 같은 게 태어날 줄 몰랐어? 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거든. 나도 염세주의자고 당장 죽어도 아쉬울까 하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지가 태어난 걸로 유세 떠는 성인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번 아무리 이딴 거지 같은 경우라도 그래도 옛날 같으면 그냥 대충 어디 멀리 시집이라도 보낼 수 있었지만 요즘 백수는 소개팅도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조차도 불가능하죠. 4번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있으면 딸내미 더 나이 먹기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취집은 시켜야지. 뭐 어쩌겠어요. 대댓글 아니 미친 건가? 그럼 저딴 똥을 데려가는 남자는 뭔 죄야? 이게 뭔 소리야? 폭탄 돌리기야? 2번 취집이라는 것도 본인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5번 나도 여자지만 이런 여자애들 진짜 개노답이죠. 아들내미라면 구박이라도 해서 내쫓고 그렇게 하던데 딸은 또 그게 잘 안되는 시대야 지금이. 하도 딸바보 딸바보 이딴 조장을 해놨거든. 6번 우리 엄마 친구들 중에 두 사람 딸이 딱 저러고 있어요. 하나는 서른 초반 또 하나는 중반인데 지금까지 평생 진짜 단 한 번도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답니다. 살면서 유일한 외부 일가는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는 게 전부래요. 가사일도 아예 안 돕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남아서 자기 방 청소조차도 안 한대요. 그거 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왜 낳았냐고 더 큰 소리를 친답니다. 7번 외국도 저런 캥구르 족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죠. 오죽하면 부모가 집을 안 나가는 자식한테 소송을 걸고 그러더라고. 8번 부모가 잘못 키운 걸 떠나서 나이 서른 넘게 처먹고 저러고 있는 거 이건 그냥 죄악이다 죄악 아무리 그래도 방생은 안 돼요 아줌마 미안하지만 하아 진짜 골치 아프죠. 뭐 일단 쓴이는 자식을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자식도 부모 싫어하고 나가려고 하지 이렇게 평생부터 살 거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 엄마 아빠는 좋은 거야 하아 이거 어쩌냐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이런 캥구르 족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휴 큰일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